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1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망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110명의 사망자가 나와 2주 전 89명, 일주일 전 93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허 책임자는 코로나와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지만 주민들이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허 책임자는 연말 모임이 잦아지는 만큼 개개인이 특히 어린이와 고령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가족이나 지인을 만날 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감소도 큰 걱정입니다. 온주 성인 5명 중 1명만이 이가 백신을 맞은 가운데 70세 이상 신요층에서도 이가 백신 접종률이 50%에 그쳤습니다. 보통 하루 3만여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요즘은 1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접종률은 병원 입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허 박사는 10월 2천 명이던 병원 입원 환자 수가 최근엔 1,1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지만 연말이 지나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모두를 위해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5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접종률이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독감 유행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주내 아동병원들은 붕괴 위기 직전으로 매일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한 실내 행사장에서 무허 책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부착돼 무책임하다. 책임자가 이런데 누가 마스크를 쓰겠냐며 비난이 이랬는데 이래의 무허 책임자는 환기 수준과 참석자 수를 고려했고 음식과 음료가 있어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핑몰과 대중교통,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갈 때는 자신도 마스크를 꼭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연말이면 소포 도난이 기승입니다.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소포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는데 온타리오주에선 이보다 많은 3명 중 2명이 지난해 소포를 도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포를 도난당할까 걱정하지 말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페덱스 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69%가 소포를 도난당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소포 배달 시간에 맞춰 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렵다면 이웃이나 지인에게 픽업을 부탁하거나 직장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배달 장소도 중요한데 직접 픽업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직장으로 오게 하는 방법 또는 아마존 라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페덱스는 배달 앱 등을 통해 소포 배달 장소를 알려주고 또한 홈 하드웨어와 스테이플스, 메트로와 같은 제휴 매장으로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달 시 서명을 필수 옵션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가 제품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적 기능인 트래킹을 사용해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에이고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배달 즉시 픽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과정에선 소포 도난 방지용 박스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개인 절도범에 소행돼 있지만 조직 범죄 집단도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난 환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즈 벤쿠버 경찰이 소포 도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을 기소했는데 이 남성의 집에서 운동화와 골프클럽, 공구 이외의 여러 제품 등 수천여 달러에 달하는 도난 물품을 발견했으며 대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에 예상보다 적게 눈이 내리며 폭설대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로 시작해 얼음비와 눈으로 변하면서 온주경찰 관할 도로에선 어제 350여 건의 사고가 있었고 토론토에선 어제날 12시부터 밤 8시 사이 1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선 퇴근길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놀수욕과 이스트욕, 스카보로 일부 지역엔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광역 토론토 대부분 도로는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타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오늘 스쿨버스들이 운행을 중단했으며 일부 여객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출근길 거북이 걸음이 이어진 가운데 환경성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오타와 공항에 15cm, 가티노 공항에 10cm의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타와시는 제설 작업을 위해 오늘 밤 7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도로 주차를 금지시켰습니다. 환경성은 킹스턴부터 동쪽으로 쾌백주 인근 지역에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내일 오전까지 최대 10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쾌백주 몬트리얼에도 내일까지 최대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연방 보건부가 아이들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치아 발육기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대만에서 생산된 졸리 빈키, 티, 패서파이어, 앤 티이더의 다양한 제품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 전국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당국은 지난 6일까지 신고된 부상자는 없었으나 이들 제품에 손잡이가 분리돼 아이들이 질식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일 미생물 감염 우려가 높은 라메헤즈 7티이더의 제품을 리콜한 보건부는 2020년 7월부터 올 11월까지 전국에서 팔린 제품이 면역력 약한 아이에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매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회사에 교체를 문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절도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종은 SUV였습니다. 온타리오와 큐빅주에선 다른 차종에 비해 SUV 도난이 월등히 높았는데 특히 토론토와 몬트리오는 흠지인 차량을 해외로 밀 반출하는 조직 범죄 집단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며 이후에 엘버타주는 픽업 드러기, 대서양에선 승용차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절도범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의 혼다 CR-V가 꼽혔으나 온주에선 렉서스 RX 시리즈 도난이 지난해 2,083건에 달해 1,150건인 혼다 CR-V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포드 F-150 트럭이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토요타 하이랜더와 혼다 시빅 세단, 렌즈로버 스포츠, 혼다 어코드, GMC 실버라도, 램 1,500 시리즈, 토요타 타코마 순위입니다. 한편 올 들어 토론토에서 특히 차량 절도와 강탈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절도범이 좋아하는 핫스팟 지역의 놀수역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온타르주 토론토의 통군 시간이 북미에서 네 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중교통 전문 앱인 무비트가 캐나다와 미국의 통군 시간을 비교한 결과 온타르주 토론토의 평균 통군 시간은 56분으로 58분인 뉴욕, 57분인 시카고, 워싱턴이 이어 네 번째로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은 토론토가 평균 12분인데 15%는 여전히 20분 넘게 기다렸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는 11분, 쾌백주 몬트로는 10분이며 통군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리는 이용자 비율도 토론토가 7%로 가장 높았고 벤쿠버 4%, 몬트로는 3%로 가장 낮았습니다. 보거서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캐나다인의 평균 통군 시간이 5분 정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온타르주 보수당이 재집권한 지난 6개월 동안 국정 운영 점수가 바닥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앵거스 리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의료 시스템과 생활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앞선 선거에서 정부가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주택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80%에 달했습니다. 또 빈곤 문제 77%, 오피오이드 및 약물 67%, 교육도 응답자 68%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외에 범죄와 공공안전, 정부 지출과 적자, 경제와 일자리, 연방정부와의 관계 등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잘하고 있다가 49%로 잘못하고 있다는 46%보다 많아 유일하게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덕포드 수상에 대한 지지율은 6월 선거 때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4%로 캐나다 수상들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11월 28일에서 12월 3일까지 성인 1,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